이 날을 기다렸다. 대한민국이 가을 단풍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여름 끝자락을 향했다. 바로 노고 다닙니다. 벌건 여의추가 눈앞으로 돌진합니다. 이른바 노고단 현상. 노고단이 구름을 움직여 해를 밀당합니다. 아 뜨거워. 따뜻해 패진 구름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. 저곳이 노고단에서 본 구례입니다. 그러면 저 강졸기는 송진강이겠군요. 내 사랑을 찾아주세요. 정말 신비롭죠? 이런 곳을. 딱 붙이면서. 저런 순간이 나오죠? 야생화에. 저게 원축이네요. 진짜 멋지네요. 왜 떨어지는 걸까요? 지워진 것일까요? 지워진 것일까요? 오만 통장한 내 마음속. 푸른 악마가 뛰어나와서. 랄랄라 나도 모르겠어요. 랄랄라 꿈을 숨겼어요 당신은 알죠 나노제리산에서 구름 모양이 지리산에서 그렇게 조망을 할 수 있다는 건 기회를 잘 잡으신 거죠? 그럼요 이름이 잔뜩 적어서 안 볼 수 있어요 더 썩는 약이 많죠 저건 정말 멋진 거예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에 위치한 노고단 신라시대부터 나라의 운명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신성하기로 으뜸인 곳이죠 단풍 구경도 좋지만 일교차가 심한 요즘 노고단의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